화성 남자 금성 여자 태양은 뜨거운데 남자의 차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자는 왜 수평 주차를 못할까? 수평 주차가 뭐지? 그거 어디지? 수평 주차부터 얘기해요? 패럴럴 파킹 왜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제일 처음 딱 타자마자 주차 시험부터 봅니다 출발하기 전에 패럴럴 파킹 일자로 평행 주차하는 거 평행 주차? 몰라요? 몰라요 여기서부터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가면 보통 옆 차선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찔러 넣잖아요 그렇죠 약간 차선으로 그게 아니라 평행으로 주차하는 거 길하고 차하고 일자가 되게 주차하는 거를 그걸 시험 봅니다 시험 안 봤어요 한국에서 땄죠 여기서 전환했구나 제가 유학 갔을 때는 시험 봤어야 됐어요 그게 첫 판이 패럴럴 파킹 패럴럴 파킹 하고 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많이 어려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차 신경 써야 되죠 뒷차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 돈이 엄청나요 그리고 앞에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패럴럴 파킹 할 수가 없어요 뒤 꽁무니부터 넣어야 돼요 뒤로 엉덩이부터 넣어야 돼요 엉덩이 넣어서 감아서 피면서 딱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여자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저는 왔다리 갔다리를 거기에서 수십 차례 하고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죠 네 아니 지금 저 방송국에 와가지고요 자리 하나 남아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를 무한 반복하고 들어와요 항상 아 진짜 그렇구나 힘드시죠 사선 있는 데는 그나마 편한데 네 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네 여러분 이거는 평등 불평등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테스트 테스토스테론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있고 에스트로겐 많이 들어봤죠 성류에 많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시킨다 이게 뭐냐면 공간 지각 능력 네 여자가 그래서 여자의 두뇌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방향치 그다음에 공간 못 찾아가고 그리고 지도도 잘 파악 못하는 게 여자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명기치 찾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죠 전혀 모르죠 네비가 가라는 대로 가는데 네비도 거짓말을 해요 저한테 아 네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네비도 못 믿겠더라니까요 늘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왜 그 일시적으로 막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아놓은 거를 거기를 못 나가가지고 얘가 갔으면 새로운 길을 알려줘야지 다시 나를 피턴을 시켜가지고 자꾸 거기 그 아 왔다길 또 가고 무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고생 많다 고생 많다 나중에 진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견이 멀쩡히 했기에 망정이지 얘 말을 속지 않으리라 하고 이제 다른 길로 이제 정처 없이 가는 거죠 자 여자는 수직파킹을 잘한다고 하네요 수직? 네 난간을 부수고 추락하는 그런 분도 많죠 남자는 무소의 풀처럼 가죠 난폭 운전하는 걸 잘해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싸우지 마시고 이제 지각 능력의 차이다 근데 정말 아무리 부드러운 선비 같은 남자도요 운전대 잡고 누가 끼어들기를 한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러면요 거기서 화가 나죠 다른 아주 난폭한 성향이 감지대요 아 맞아 맞아 운전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남자는 또 경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요? 태용씨는 그럴까요? 아니 기분 나쁘죠 사실 누가 나를 추월해 가잖아요 근데 추월 보호란 듯이 추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월하면서 멀찌감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딱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요? 응징하나요? 참는 거죠 그냥 참아야죠 어떡하겠어요 내가 참아야지 누가 참겠어